불성! 대한민국 회병대 458위의 이현인입니다. 불성! 회병대요, 들리십니까? 국민 묘지 현충원에 잠들어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죽어가며 몸부림쳤던 최수근 회병의 애절한 비밀신 철교와 세상에 태어나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으로 회병대에 지원했던 최수근 회병의 한 외친 유가족의 통곡의 소리는 백만 회병대를 분노케 하였고 안타깝게 죽어간 최수근 회병 순직의 증식을 진명하고자 경의롭게 수사했던 박정은 대령은 항명수계대로 재판을 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토록 외치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려반배치던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던 정의회병대가 비겁한 사단병의 잘못으로 전통에 빛나는 해병대의 금기도 없어지고 해병대의 자부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끊어온는 분노를 겨물래야 겨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최상복의 특보법을 공과시켜 박대군 대령의 공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병여를 지켜보자 우리 백만 해병대는 뭉치고 탄압하여 생리의 그날까지 싸워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말씀